진짜... 역방젠 되면은... 마인도 못쓰고 너무... 와봐 아까부터 계속 역방젠 되네 한 번 더 역방젠 되면은 방장을 바꿔봅시다 오케이 아니... 저주받은 방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버려야죠 아니 원래 저게 흔치가 않은데... 네... 두 번 연달아라... 말도 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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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일단 문 열어줄게요 아 이거 손님한테 가요 나왔어요 이 친구 나왔어요 나왔어요 하나 둘 셋 갑시다 야 몸빵함 나 메디 있어 망절 많아 하부도 있네 나 끌게요 생겨주세요 20초 시작 5m 주었어요 이거 거잉 같거든요 2마리 가루 쏠게요 진짜 마인이 터지면은 암호 안 먹고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맞아 전파는 암호를 써가지고 마이너스 바로 문 열게요 이번에 오른쪽부터 그냥 쪽방에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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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쏩니다 쪽방에 마인 해주세요 제가 옮길게요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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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에 비해서 암흑 괜찮아요 시간 1분나무 아 잠깐만 시간 30초 남은 시간 30초 남은 아 저 슈트 뭔 말이야 이거 최대한 3개소에서 저 피 많거든요 제가 몸 될테니까 가세요 저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피 많거든요 네 이거 좀 밀기만 하고 제가 여기 자물쇠 상자 있어요 동을 덮어가지고 열고 가면 열고 가면 아 이거 때리다 가야가가가가가가가 거인이에요 아 여기 거인마리 한 마리 죽었는데 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잘못 뽑는거 끄나 그거 랜딩하네 랜딩 아 맨이 좌회짜리 있어 오케이 오른쪽을 가 나있고 셀 옮기고 있어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터미널 하지 말고 갑시다 돼야 돼 여기 박사 뭐하나 있고 자 여기요 어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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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보세요 나 육칠 여기 거의 터미너방 쏠게요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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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닫았어요 문 닫으시면 바로 돼 다 하고 뒤에도 잡아줄 수 있나요 제가 잡고 갈게요 바로 땡겨 가서 땡기세요 제가 가서 땡길게요 아 뭐 톱님 드릴게요 저거 체력 없어요 20 네 나눠 드릴게요 몇번이지 아까보다 빠른거 같은데 오양잎이랑 나랑 먹으면 되겠네 오양잎이랑 나랑 먹으면 되겠네 아 20초 빨라요 네 아 점점 빨라진다 이거 점점 타이밍에도 잘 맞추고 점점 타이밍에도 잘 맞추고 점점 타이밍에도 잘 맞추고 터져 여기 문도 터졌네 여기 하나 터졌고 여기 하나 터졌고 한 마리정도 올라온거 같긴 해요 일단 보이는거 세 마리 네 마리 좀 많이많은 좀 많이많은 문 근처에 빅치 한 마리 바로 앞은 아닌데 오른쪽이 없는데 안 든지 한 마리정도 엉망가는 이 mummy 잘 안 perform 너는 세트를 해냈 ifen 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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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괜찮은데? 바로 열고 들어가죠 정말 왼쪽 갈게요 오른쪽에 한마리 보이죠 왼쪽은 안 돼 어 왜 이렇게 많아 못 깨진 소리 바로 꽂힐 여기 왔어요? 이거 JTN이 돌려주세요 저로 못 가게 전 갈게요 이거 계속 잡으면 계속 잡으면 그거 돼요 다 꽂았어요 오케이 메디도 4회분 챙겼고 저다가 와우 어 가면 메디랑 10밖에 안 남았는데 어 얘 뭐야 아 거의 슈트 한마리 갔을까요?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이게 끝이었나보네 몇방 아직 안 꼈구나 몇방 아직 안 꼈구나 시작까지 3분 좀 안되게 남고 저도 이제 그냥 갈게요 아 이거 어 뭐야 여기 아 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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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전능 끝났네요 우리 이번에 그건 없죠? 뒷팩 내가 뒷팩 못 찾았어 아 쓰바 더 빡세겠구만 아 이거 삼시 다 안주셨구나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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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칠칠이다 어 둘 롬메이터 상자 둘 이 메디 넣어드립니다 시간 좋아요 시간 걔네보다 빠름 이제 줄여야 됨 집중해봅시다 가봅시다 제가 한번 가세요 공격 아이차 이건 이 메디 안찍히네 빛마리가 안찍히네 바로 옆, 바로 뒤에 제이팀이 잠깐만, 잠깐만 어? 저 툴 100% 지금 아 오케 바로, 레이터 시작하죠 아 이번에 안찍히박스가 존나 없는데 저 이제 툴 들어가요 한 분 남는 분이 여기 박스를 좀 다 열어줘요 네 오케이 일단 받으실 때 암호 오해보? 암호 오해보 그거 들고 와서 저 입구에 있는 아니다 톤님 저 툴 바꿔 넣을게요 넣어주시죠 저 상자 마저 열고 가요 이제 저 가야돼 오케이 찾아봐서 열고 여기도 없네 그러면 암호 오해보는 제가 바꿔 여기에 툴이랑 바꿔주시면 돼요 네 아, 이거 아니, 암호 이번에 너무 없는데 안 해? 암호 너무 많으세요 이거 바꿔 드릴게요 4층에 2호, 2호, 2호 자리를 이렇게 하나 네, 원을 잡았어요 네 발전기, 오른쪽 상자 한번 예보 파실때 쓰시고 아, 이번엔 깨우지 말자 제발 앞에 4마리에요 한 마리 안 돼 왼쪽으로 바로 반 저거 올라오면 제가 잡을게요 봤어요, 잡아도 돼요 코드 땁니다 네, 바로 입력하니 여기 암호 여기 암호 여기 암호 맨에서 그런가 왼쪽 깨끗해요 붙여야 돼요 여기 툴을 잃어 아, 잠깐만 이거 오른쪽 위로 대신 오른쪽 아래 바로 아래 한 마리 대신 그리고 오른쪽 2층 아래 아니, 오른쪽 1층에도 한 마리 대단 위쪽은 무지하십니다 대신 여기 입구는 깨끗해요 오른쪽 2층 대신 대신 아래쪽에 두 마리 조심하십니다 저 왼쪽 들어갔어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 총 쏘면 안 되지? 여기에 물고 떠들기는데 어... 아, 거인인 것 같은데 거인이잖아 잠깐만 여기 좀 위험해, 저 이쪽 거인 3마리 응? 아, 맨땀 살았다 이거 밀거면 빨리 밀고 아니면 처음 손에 스트레스를 하고 코드 찾는 다음에 밀어야 돼 뭐? 네 네 네 네 JTS 네이미 아, 맨땀 살았다 아, 맨땀 살았다 아, 맨땀 살았다 아, 맨땀 살았다 아, 바이킹 정자야 해 여기 툴 3회분 있어요 여기 툴 3회분 있어요 초록피 여기 매드필하시면 트넬로버 맡기고 맨땀 갈게요 갈아필하소 여기다가 쏴야 돼 매드필 지금 확인했나요? 지금 확인해봤고 아, 설마 사다리 이제 칩니다 칩니다 네 아, 제발 여기 이기면 아, 나 찾았다 여기 5회분 오케이, 갈게요 아, 뭐 필요하십니까? 저... 필요해요 빨리 확인 넣어드릴게 뭐, 바로 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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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넣어드려 안 깼어요, 안에? 안에 안 깼어요? 지금 갭? 많아요? 이따가 찍을게요 지금 경 real 샐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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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있을게 마인문 저 먼저 가 여기 스태스를 갈게요 마인문 마인문 와이 다이오가 가고 있나요 혹시? 네 아 이거 쪽인가요? 네 반대쪽 저 그냥 빠질게요 거기에 엄청 많아요 이러면 두 분이 더 그냥 가시죠 그치 저 외브는 그냥 안쓰게 그치 안을래 일단 바꿔 봐야 돼 그치 안을래 바로 가능하시네 이번엔 무조건 암호 필요해요 무조건 암호 이따 오실 때 암호가 하나도 없죠 아 오케이 재수가 너무 없죠 저 갈까요? 찾아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먼저 대기할게 어 왜케 맞지 어 시바저만 툭어났네 빅차킹좀 매켜났어요 아 메디밍 아 메디밍 아 메디밍 뭐 어떻게먼 잘 맞고 가시면 돼요 툭어났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뭐죠 카운은 착하게인다 바로 앞에 저기 정답 ọn 뭐 정답 지금 황후님이 진짜 5인거죠 о 아 수비를 황후님 그쪽에 암 5회분이 있어 이거 그냥 저희 써줘 이거 아낄수도 있겠다 이거 너무 멀어지는데 아 너무 멀다 저 좀 빡세요 이다 좀 드릴게요 쉐도우 두마리 앞에 킹 한번 따자 암호 많아요 2층에도 우주기 있고 한마리 한마리 아마 못찾은걸 암호 열어주시고 암호 이거 안쪽방 같아요 바로 깨웁시다 깨울게요 암호 거인인거 같아요 네마리 다 거인인데 한마리 들어왔고 진짜 많아요 한마리 안쪽이면 제가 들어갈게요 아 아 이거에요 오케이 그럼 핑도 아시면 네 이번엔 코팅 입력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문제는 버킷 찾아야게요 핑 한번 가면 네 제발 안쪽만 하니 킹 안돼요 아직 아 아 15층 갈게요 아 어 바로 옆에 바로 제가 나갈게요 갈게요 아 아 뭐 5회분을 제가 찡겨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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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챙겼을거에요 아 여기서 버려야되요 아래에 있을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도 아래에 형마리 네 강진은 모르겠어요 여기 상자있거든요 내려주시면 저 백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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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정리회게 끝났 하홀림 2층에 아무 하나 남은거 있거든 네 여기에 5회분 쓰러져 있고 5회분 짜지 오께 그거 제가 챙길께 안 좋아해서 메디 좀 먹고 올께 여기 온날터 있으라고 여기 아무 5회분있고 그래서 Shadow 방까지 오면 메디 4회분짜리 있거든요 그냥 태우고 갈게요 그냥 우리 다 암호 들고 가죠 네네 암호 있는거 그냥 다 메디 있는거 다 태울게요 여기 암호 오해분 여기 툴 있구요 우리 지금 27분 시간 맞아요 우리 이제 가야되요 갈게요 이제 갑시다 우리 이번에 가능해요 이번에 가능해 다시 집중 집중 이건 스카웃을 초크가 딸게요 초크에 저항 그냥 쏘세요 일단 가야겠고 뭐야 우리 안 터졌어 지금 28이에요 조금 더 빠르게 가야됩니다 10 10 대충 10분 남음 안전빵으로 아 10분 빡센데 그냥 다 총으로 쐈다 빠르게 빠르게 밀어 대충 이제 9분대 남아 암호 충분하네 저 한번 빡게 여기 암호 4분 아 여기 있었네 이거 그냥 꾸역꾸역 넣고 갈게요 이거 들어가시는 분 그냥 그냥 들어가면서 쭉쭉쭉쭉 밀게요 그냥 대충 네 스카웃 없으면 먼저 찍어주세요 네 항상 제가 먼저 찍을게요 네 에이 스카웃 소리 들렸어요 빵 스카웃은 확실히 했을거에요 아 이 방 소리 안 듣지 아 일단 두 마리 아 일단 두 마리 저 자체는 수강도 정리 안 됐어요 수강도 정리 안 됐어요 아직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 스카웃 핑 안 됨 오오 아 그냥 갑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 방에 좀 있어요 아 문 닫을게요 에이 어 어처구니 앞에 있는 앞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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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올깨 띄올깨 저 핑클핑클 저 오른쪽에서 소리 들린거 같아요 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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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도 깼다 저 방 오히려 좋아요 대장전 아무나 쭉 가 비슷하냐 쭉 가 비슷하냐 두 마리 이거 사우? 사우? 다른바 바로 쏘자 이 방 좀 많아요 네 쟤들 안찍힌거 있어 제이티님 불러가면 죽어 어 미친 이거 미친 어 쟤는 쟤 무섭니다 쟤 추가도 없잖아 여기 네 없어 두 마리 앞방도 추가도 없잖아 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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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쏠게요 간다 바로 쏠게요 간다 오케이 바로 땡겨주시죠 두 마리 보여요 어이 됐다 저 문부터 땡길게요 tirar 야 하나 올라가는거 같아 두 개 올라가네 아 하나 올라가네 안 올라가는 거 같아 아 젤 올라가네 아 안했지 아 대략 대략 7분 남음 그 안쪽에서 스카웃 있고 말고 그냥 쭉 달려갈까요 그냥 있으면은 아 그러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간 시간이니까 어차피 어차피 기록 목세울 거 그냥 망하자는 식 오케이 마지막 저희 터미널 공습하시는거죠 키 공식은 해야되요 위에 4개 위에 4개 6분 남음 2마리 다음파 안 돼 한 마리도 한 마리 스카웃 한 마리 더 거 하우신가 스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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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수면 될 거 같은데 저거 아 이거 왜 자꾸 타죠? 한 마리 죽겠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살림 제가 살림 살리는 중 한 마리 더 이거 한 쪽 여기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저 터미널 쳐볼게요 한 명이 터미널 치고 나머지 다죠 여기 밀죠 세 마리 세 마리 거의 다 대장장 한 번 쥐 쥐 쥐 먹고 와줄 수 있어요? 저기 밀죠 이거 두 마리 아까부터 핀 그거 먹고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도와줘야 돼요? 아 먹고 왔어요 감상 쏠게 어 안에 개 많아 안에 개 많아 나 죽겠다 확인 핑 잠시만 핑 찍을게요 제가 안 쐈어도 어떻게 쪼레맛 죽는 거라 응 맞아요 우리 4분 남은 10분 먹음 안에 빡 썰게 달리면 될 것 같긴 한데 10분 먹음 여기 그거 뭐야 트립만 있고 왼쪽에 스카우트를 바로 바로 해야 돼 여기 트립만 여기 이거 그냥 스카우트 깨우건 말곤 갑시다 그게 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스캔 바로 땡기죠 뭐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암호 지금 미리미리 다 드셔놓고 싶고 저 두개 나면 저 암호 끝 전 없어요 아 암호가 생각보다 없었구나 4명 챙겨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나중감이고 부족해 지금 지금 그럼 3개나면 첫방 스카우트 없어요 오른쪽쪽쪽쪽 이거 스카우트 한 마리는 아 아니면 왼쪽으로 가도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왼쪽으로 깨워가지고 스카우트 한 마리는 저거 안 잡아요 아 좀 있어요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스카우트 잡을게요 잡았어 잡았어 어 슈터는 들어가죠 그냥 네 갑시다 갑시다 제가 바로 땡길게 이거 코인 조심 아 그냥 갑시다 저거 안 깨요 저거 애들 많아요 애들 근데 좀 많아요 조심해야돼 여기 빙 많아요 앞에도 빙 아직은 안져 이제 안져 거인 와요 60 더 스카우트 앞으로 가요 황홀림 암호 제가 한번 챙겨줄게요 힐 더 일단 잡았고 힐 한번 찔께 거인 더 와요 이거 세번째 뒤로 힐 여기 하나 딸피 앞으로 이거 밀어야 돼요 앞으로 이거 밀어야 돼요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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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나? 저희 막을 동안 일단 제이틴님이 해주시고 초크모드 누구지? 저요? 저..어..초록..초록입니다 지금 몇발있어요? 초록료 한 번 넣어드렸어요 일단 암호 한발이 있고 암호 한발 지금 자신이 암호가 제일 없다 저건 괜찮아요 이거 그러면 빨간이 주세요 제이틴님 버켓..버켓가 낫지 않아요? 어 버켓줄게 저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거 아닌가 아니 어차피 빅차 빅차..빅차..빅차.. 많이와요 이거 아씨..많음 끝나고 제이틴님은 올라가야죠 저희 맞고있어요 아..시낙이다 애를 좀 맞네요 잡은게 낫네요 네..많이 까는데 시간 걸려요 어우야 슈터한테 맞아드린다 저 위에 한 분 더 슈터 좀 잡아주실까요? 네 저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어..씨..한 마리 더 있어요 둘다 둘다 한마리 올라가요 빨간 조심 다시.. 태발.. 줬기 끝났죠? 끝났죠? 네네네네 마인드 여닭게 38분 38초 애 빡세게 받아야 돼요 쟤 일단 숨어겠어요 바로 뛰게끔 애 바로 받고 들어가나요? 네 애 받고 왜 안나와 갑시다 고고고 애 받고 그냥 스캔 밟으러 갑니다 와 진짜 빨리 풀린다 10% 조금 페이딩 40분 되겠다 베이비네 어 잠깐만 준비할게요 그래도 첫 첫 시도는 거진 않을까 여기서 이제 더 올리면 되죠 시간이 익스에서 익스에서 좀 더 줄여야겠네요 네 익스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저거 우리 보고 쏘지 싸진 않겠지 우리 쇼크모드랑 그분들은 받아주세요 자들 네네네 저 암호 없습니다 설마 엉마리다 아 잠깐만 아하 지랄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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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중. 제발. 저 헬산탄 이러면 두발. 저 경증만 모이고. 탄이 없어가지고. 저 재장도. 초크 두발. 폭사면 망업. 저 헬산탄 두발. 돌려 돌려. 아 누가 나 쐈어. 미안해. 아 이거 3다운인데 이러면. 아 제발. 안 되나? 아 밟았어요. 아 나이스. 개같이 멸망한거였네. 근데 이게 진짜 문졸복인게. 저번에는 들어와서 안쌌음. 한 번은 안쌌음. 쟤가 이번에도 들어온. 아 이거.